잠수함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체계 어뢰 하지만 한 번의 공격으로 적을 침몰시키지 못하면 오히려 아불의 위치를 노출시켜 역습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어뢰는 정확하게 적의 위치를 찾아내는 탐지능력과 소리 없이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자망하는 추진능력이 중요하다. 일치 해외기술 지원 없이 독자적 충월의 개발에 나선 한국의 어뢰 개발팀. 과연 음양탐지와 추진부 개발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백상어 탄생의 숨은 이야기들을 알아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형 중월의 백상어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백상어 추진 시스템을 담당하시고 오랫동안 무기체계 개발 전문가로 활동해 오신 박의동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의동입니다. 백상어의 체계 개발을 담당하시고 이후로도 우리 해군의 수중 무기체계를 개발해 오신 이재명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오랫동안 국가연회에서 근무하시면서 백상어의 근접자기센서 등 많은 무기체계 개발에 참여해 오신 최태인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태인입니다. 역시 국가연회에 근무하시면서 백상어의 추진기와 육상 시험장치 개발에 참여하신 이승수 박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음향전환장치 개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박사님, 음향전환장치뿐만 아니라요. 신호처리 장치 역시 국내에서 개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개발하는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한데 어떠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음향전환장치에 대해서 우리 김대한 소장께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음향탐지부라는 것은 표적을 탐지해서 표적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음향탐지부는 음향전환장치와 신호처리 장치 두 개로 구분되어 있고 음향전환장치는 표적에서 들어오는 음향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게 음향전환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표적이 어디 있나 그리고 표적이 어느 방향에 있고 어느 거리에 있나 그리고 표적의 속도가 얼마인가 그 정도를 알아낼 수 있는 게 신호처리 장치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성돼서 음향전환장치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KH44를 미국과 공동 개발하면서 음향전환장치는 미국 헌일사가 직접 설계도 하고 제작도 하고 나중에 양산시에 제품 만들어서 공급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미국으로부터 가격을 워낙에 많이 비싸게 부르고 거의 개발 때 저희하고 약속한 것보다 3배 정도를 아마 비싸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딜리버리를 안 맞춰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필요한데 이걸 안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개발하자 그런 욕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신호처리 장치는 그때 개발은 미국 헌일사가 했고 설계도 헌일사가 했고 시제품은 헌일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산품은 국내에서 만들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산품을 국내에서 만드는데 그 당시에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판이 8층 기판이 없었습니다. 8층 기판인데 그 당시에 KH44 음향탐지부의 신호처리 장치에 8층 기판이 적용됐었습니다. 그거를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처음 기술 도입을 하게 된 거죠. 하면서 국내에서 8층 기판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놨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향탐지부의 문제가 없겠다 그랬는데 신호처리 장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몰랐던 거죠. 신호처리 장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워낙에 많은 표적의 정보가 표적뿐만이 아니라 표적에 들어가 있는 바다의 여러 가지 음향 정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전부 다 계산을 해서 표적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야지 표적이 바로 있다 없다를 알아야 되는데 한참 뒤에 표적이 있거나 알면 이미 지나가고 나서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백상회의는 기본적으로 286 계열의 프로세서를 써자고 정의가 됐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상당히 앞서가는 프로세서였습니다. 그걸 과감히 썼는데 음향 탐지부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계산 능력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프로세서를 병렬로 여러 개를 연결해서 쓰자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도 초보자들이 많았고 또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병렬로 쓰는 데는 좀 문제가 있겠다. 프로세서가 안 맞다 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 병렬처리 프로세서라는 트랜스피터라는 게 세상에 출시됐다. 그래서 그게 바로 소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좋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병렬처리 프로세서를 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286 프로세서를 여러 개 쓰는 것보다는 이거 하나 쓰는 게 훨씬 계산이 빠르고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음향 탐지부 신호처리 장치를 다시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세서가 바뀌게 되면 다시 설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프로세서를 적용해서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그런 능력을 갖춤으로 해서 표적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8층 기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다 보니까 8층 기판으로서 프로세서의 여러 가지 부품들을 겪어가지고 아주 소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가 갖췄고 개발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전 시간에도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음향 탐지부의 표적 탐지 성능은 아주 지금도 아주 좋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과정과정 쉬운 과정이 없고 또 과정과정 또 사연 없는 과정이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신호처리 장치 내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본격적으로 근접 자기센서 개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최태민 박사님 우리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요. 이 어뢰의 근접 자기센서가 어떤 것인지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근접 자기센서는 이 어뢰가 함정에 접근을 할 때 함정에 접근하는 것을 자기 신호로 탐지해서 어뢰의 극복 신호를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주로 충격센서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격센서를 사용하게 되면 이 의뢰가 함정에 명중할 때 기폭이 되기 때문에 그 명중 지점에서만 폭파가 되면 파괴 효과가 제한적인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근접센서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소개해 드리자면 처음에 외국에서 개발된 근접센서의 종류는 음향센서와 또 수동 자기센서 그리고 능동 자기센서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음향센서는 음향신호가 함정에 반사돼서 나오는 신호를 탐지해서 또 어뢰를 극복시키는 장치인데 이 음향센서는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하면 이 반사신호가 함정의 속도라든지 함정의 방향에 따라서 탐지되는 신호 변화폭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폭이 너무 크게 되면 신호의 재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만약 이걸 센서로 쓰게 되면 이게 5폭이 일어난다든지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 자기센서, 의뢰용 센서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개발이 된 게 수동형 자기센서가 있었는데 이 수동형 자기센서는 함정이 가지고 있는 자장을 탐지를 해서 그걸 가지고 기폭신호를 주는 센서였는데 그런데 지금 의뢰와 같이 운동하는 물체가 운동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자장 변화가 심합니다. 그런데 이 자장 변화가 어떤 경우에는 함정이 가지고 있는 고유 자장보다도 더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잘못하면 또 5폭이 생길 수가 있어서 개발을 해놓고도 쓰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마지막으로 개발했던 게 능동형 자기센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능동형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표적 신호를 탐지하는 것이 아니고 근접 자기센서에서 어떤 송신 교류 자장을 인가를 하면 교류 자장을 송신을 하면 그 자장에 의해서 함정의 금속체 표면에 에디커런트라고 해서 와절류가 생깁니다. 이 와절류가 생긴 와절류를 다시 자장으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능동형 근접 자기센서인데 발생된 와절류 자장은 함정과 의뢰와의 상대적인 거리와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만 변화하기 때문에 이 신호는 주변의 어떤 환경의 변화가 한다든지 다른 간섭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호의 재현성이 아주 높아서 우리 의뢰의 센서로 쓰기에는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동형 자기센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됐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근접 자기센서는 능동형 자기센서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형 자기센서, 즉 근접 자기센서는 여러 가지 타센서에 비해서 장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신호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의뢰가 표적 함정에 가장 가까이 왔을 때 고지점에서 바로 기폭식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함정의 손상 효과를 최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충격 센서는 의뢰가 명중을 했을 때 고지점에서만 터지지만 이 근접 자기센서는 표적 함정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지나가지고 가더라도 피노를 탐지해서 기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격 센서보다는 훨씬 표적 탐지 범위가 넓기 때문에 표적 명중률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수중에서 좀 떨어져서 폭발하기 때문에 수중 폭발 충격 효과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수중 폭발 충격 효과라는 것은 의뢰가 기폭이 될 때 의뢰의 충격파와 가스 버블 효과가 생기는데 이 효과가 위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함정 구조 자체를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함정 자체가 아예 두동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기폭발에 의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능동형 자기센서, 즉 근접 자기센서를 중으래용 센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 박사님 설명이 아주 좋은데요. 음향, 수동, 능동형으로 날아가지고 근접 자기센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능동형 자기센서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 박사님 혹시 뭐 보충 설명하실 거 있으면 좀 설명 주시죠. 네, 그 2010년도 천안암 때 얘기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가진 게 왜 어뢰가 폭발해서 배가 침몰했는데 화상을 입은 사람이 없나. 그다음에 파편에 어떤 해서 손상, 사망한 사람이 없냐 하는 상당히 많은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은 육상에서 수류탄이 터지면 막 파편이 튀고 어디가 부서지고 하는 그런 효과만 알다가 이런 어뢰 폭발에 의해서 배가 침몰하는 걸 보고 나니까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최태인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어뢰가 직접 배를 가서 맞춰가지고 충격을 주게 되면 충격신관에서 터지게 되면 배 안으로 화염이 들어가고 막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화염에서 사망을 하고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근접신관에서 터지게 되면 다시 말해서 배의 함정이 한 5미터에서 10미터 이내 여기서 터지게 되면 어떤 그런 화염은 전혀 없고 그냥 배만 이렇게 동강이 나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배가 배 밑에서 어뢰가 폭발하게 되면 화약이 폭발하는데 화약이 폭발하면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충격파입니다. 충격파가 제일 먼저 탕 하고 와요. 그 소리는 음파가 초속 1500미터로 가기 때문에 진짜 순간적으로 배 밑으로 오게 됩니다. 배 밑으로 탕 치고 나면 배 안에 있는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고장납니다. 그 충격에서 그런데 그 충격이라는 것이 폭발의 전체를 배구로 보면 한 51% 정도가 충격파로 흡수되고 나머지 49% 정도가 버블로 생기는데 충격파가 오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가스 버블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안에서 이제 물 속에서 가스가 막 이렇게 팽창을 하게 돼요. 하는데 그 폭약의 양에 따라서 또 수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7, 8미터 정도 버블의 크기가 이 정도 버블이 생기면서 버블이 결국 배 밑에 와서 붙으면서 배를 이렇게 이제 거의 이렇게 들어버립니다. 들고 한 번 팽창했다 다시 수축하게 되는데 수축할 때 그 압력이 이 버블의 안에 압력이 한 200기압 정도 되는 아주 큰 압력으로 이제 수축이 됩니다. 수축이 되면서 이제 배를 다시 이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배에 들어가 있는 어떤 장비나 그 사람이나 어떤 그 화염에 의한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배가 침몰해서 처음에 보통 충격에서 이제 기절하고 배가 이제 침몰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물에 빠져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사망하게 만드는 게 이제 근접사기 센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중 폭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수중에서 만약에 권총이나 우리 M60 같은 총을 쏘면 총알이 몇 미터 내려 날아갈 것 같아요. 실험에 의하면 한 5 내지 10m 날아간대요. 수중에서요? 5 내지 10m. 총알같이 생긴 물건이 한쪽 방향으로 쏘어도 5 내지 10m 밖에 못 날아가기 때문에 수중에서 폭약이 터지면 수류탄이나 105mm 포탄이 터지면 그 파편들이 코앞에 밖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수중에서는 파편 효과가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례나 의뢰 같은 이런 제법 큰 폭약을 만들 때도 우리 포탄이나 수류탄처럼 밖에다 큰 쇠를 둘러싸가지고 세열로화시키고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두께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듭니다. 어차피 파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중과 공기중공의 큰 차이죠.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또 이제 우리 천안한 폭진 문제에 있어서의 또 많이 궁금했던 사안들이 또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능동용 자기센서의 특징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접목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것처럼 이 어뢰의 폭발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장치인데 무척 예민하고 까다롭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이제 후발 국가로 이제 들어서는 이제 국가라서 선뜻 도전하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 주 박사님 이게 이제 이 백성의 근접 자기센서 국내에서 개발하게 된 배경 어디서 좀 찾을까요? 예 아까도 처음에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근접 자기센서는 그 함정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기폭이 되기 때문에 함정의 손상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이다 보니까 의뢰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에서는 이 기술을 아예 전략적 차원의 보호 기술을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술은 제3국의 대외의 수출이 수출을 금지하는 거죠.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센서를 외국에서 사려고 해도 해외 기술 도입이 불가능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국내에서 개발하려고 할 때 처음에 저희들이 근접 자기센서에 관련된 자료가 거의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가 하고 했고 또 우리가 아까도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동형 자기센서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 개발이 자기를 탐지하는 이론은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발전을 시켜서 근접 자기센서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박사님 혹시 더 다른 이야기죠? 또 천안함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천안함 할 때 저도 그때 거기에 조사위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 있는 모 교수가 이 근접 자기센서가 아무리 성능을 발휘하더라도 어뢰가 배 밑을 지나가서 감흥에서 터질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없다. 너무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자기는 어뢰는 밖으로 나가서 터진다. 항상 배를 지나가서 터지는 게 맞다. 이렇게 기고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말대로라면 세상에 근접해서 터지는 어뢰는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충격신관에서 터지는 어뢰는 어뢰보다는 근접신관에서 터지는 어뢰가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거꾸로 계산을 한 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감흥하고 나서 얼마만에 터질까? 감흥은 배 센터에서 약간 내려가니까 거의 한 1, 2cm 지나고 나서 감흥이 되는데 얼마만에 터질까 했더니 계산해 봤더니 약 한 10cm 정도. 중앙에서 한 10cm 정도 지나면 터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터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감흥하고 나서 전기 신호를 받아서 다시 폭발까지 되는데 그게 비세 속도로 움직입니다. 전기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짧은 거리에서 바로 터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고 거꾸로 반박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각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가 저희가 아는 길이에 뭔가를 들고. 이것도 와절리와 의해서 탐지가 되려고 그러면 그 탐지되는 차장을. 네, 자료 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근접자기센서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 근접자기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제 박사님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 근접자기센서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개발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지 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연구팀들이 모래에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기술 분석을 하면서 이 의뢰 근접자기센서의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크게 한 네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게 함정에다가 와절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쏘는 송신코일의 설계와 그리고 또 이제 와절류에 의해서 탐지가 되려고 그러면 그 탐지되는 자장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수중 근거리 전자장 해석 기술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형성된 와절류를 가지고 와절류 자장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자장을 탐지할 수 있는 센서부가 또 설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와절류 자장에 의해서 생긴 그 신호를 가지고 함정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기폭시키기 위해서는 또 이 자기 신호 체리 기술을 또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개발된 근접 자기 센서를 마지막에 성능을 확인해야 되니까 시험평가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시험평가 기술이 필요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이제 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 기술들은 사실은 개발이 불가능한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런 과정들 다 해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상어 근접 자기 센서 개발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됐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처음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모델이 의뢰용 근접 자기 센서로서 가장 적합할 것인가 이 모델을 선정하기가 처음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의 근접 자기 센서 모델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모형을 가지고 실제 이제 자기 탐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속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자기 신호를 저희들이 탐지한 신호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그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 모델을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선정해서 그 모델을 형태로 저희들이 이제 자장을 송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오는 와전류 자장을 탐지할 수 있는 센서부와 그 다음 신호 처리부를 저희들이 이제 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개발하고 나서 이제 완성된 센서를 가지고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육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시험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센서를 가지고 대형 버스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근접 자기 센서는 우리 함정 밑에서 지나갈 때 터지는데 저희들은 옆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옆에서 시험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성능을 만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센서는 정지하고 있고 대형 버스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 성능을 탐지 성능을 거리별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해보니까 성능이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요구한 성능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자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부대에 증박된 함정에 가가지고 또 시험을 했습니다. 함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밑에다가 바다 밑에 들어가서 시험을 할 수 없으니까 옆에서 이제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함정은 정지하고 있고 저희들 근접 자기 센서를 이제 이동시키면서 변화하는 자장을 탐지를 해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목표를 했던 성능을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개발은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개발하면서도 저희들이 이제 겪었던 어려움이라면 사실은 기술적인 큰 어려움은 저희들은 그렇게는 기억이 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어떤 장비든지 처음 개발할 때 이제 겪는 문제가 이 장비의 규격을 요구 성능을 어느 정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몇 가지를 개발해가지고 시도를 해야 되지만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은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저희들이 그 성능을 결정하기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우리 의뢰 개발을 주관하는 체계부서에서 폭발탄두의 손상 범위를 저희들은 자료를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거리에서 터지면은 의뢰가 기폭이 된다면은 이제 그 의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함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 자료를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목표 성능을 저희들이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 의뢰 성능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성능 시험도 마찬가지로 좀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백성호의 근접자기 센서의 성능 시험 어떻게 진행이 됐고 결과도 궁금한데 어떠셨습니까? 그 당시 저희들에게는 전용 이런 시험 시설이 없었습니다. 전용 시험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시험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이제 자료도 분석해보고 하면서 고심을 해본 결과 표적 함정과 유사한 그런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면은 어떤 표적이들이 사용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함정 대신에 저희들이 등가 모의 표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의 표적을 저희들이 이제 철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요한한 크기를 가지고 철망으로 모의 표적을 만들어서 그 모의 표적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운영 시험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시험을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최대 탐지 결과가 얼마인가 또 기폭 신호를 주는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그런 성능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후에 저희들이 이제 해상에서 운영 시험을 통해서 이 근접 자기센서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최종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이제 성능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소가 없다라고 하는 게 또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성능을 우리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이제 진행이 되어와서요. 오늘 이제 나와주신 이제 어느 패널도 괜찮고요. 이제 근접 자기센서의 독자 개발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고 그거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최 박사님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우리 국방에 개발된 여러 가지 기술들은 모든 기술이 이미 외국에는 이미 개발된 기술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작을 시도를 안 한 기술이기 때문에 처음에 개발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방 개발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공한 거만 말씀을 드리지만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좀 중간에 시행착오를 겪었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런 기술이 사실은 우리 연구원들이 개발하면서 겪는 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어려움도 개발이 성공하고 나면 그게 언제 그런 게 있었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상당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래서 이런 기술을 또 이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성능 시험에 성공을 하게 되니까 저희들로서도 앞으로 더 나은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기술적인 발판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많은 선박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크류 프로펠러 추진 선박 뒤쪽에 장착한 프로펠러의 회전으로 추진력을 얻는 방법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암초 등 부유물에 취약하고 소음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백상어가 채택한 추진 방식은 펌프제트 혹은 워터제트라 부른다. 여러 가지 함정 추진 방식 중 가장 최근에 실용화된 펌프제트는 폐 밑바닥에 물이 통할 수 있게 앞뒤가 뚫린 관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폐 밑바닥이 물에 잠기면 자연스럽게 관에 물이 들어오고 관 내부에 설치된 프로펠러가 작동하면서 물이 빠져나가는 동시에 계속해서 관 안으로 들어오며 추진력을 얻는 것이다. 이런 펌프제트 방식은 설계가 복잡하지만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고 얕은 수심에서도 항해할 수 있으며 부유물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이런 특징상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최신 고속정이나 조용함과 신속함이 요구되는 어뢰는 물론 해수욕장의 제트스키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다. 자료 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부터 펌프제트 추진기 개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박사님, 펌프제트는 어떤 추진기이고요. 백상호 개발팀이 펌프제트 추진기를 개발하게 됐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뭐에 있을까요? 먼저 펌프제트라는 게 아마 일반인들도 굉장히 생소한 용어일 것 같습니다. 펌프제트라고 하면 이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양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신다고 할 때 이제 좀 대형 비행기를 타고 가실 텐데 창가에 날개 근처에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제트엔진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게 펌프제트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 어뢰 뒤에 장착되는 추진기의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한강에서 3, 4인용 모탑보트 놀이를 할 때 뒤에 이렇게 한 직경 3, 4cm 정도 되는 프로펠러가 보이시는데 그것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 펌프제트를 저희가 장착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백상호 개발 초기에 여러 가지 파트에 대한 개념 설계를 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 국내에 도입돼 있던 어뢰를 벤치마킹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들어와 있던 어뢰가 미국의 마크 37이라는 어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어뢰에 장착되는 추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반전 추진기라고 해서 날개가 두 개가 연이어붙어서 하나는 시계방향으로 돌고 하나는 반시계방향으로 돌아서 자세가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하는 걸 방지하는 이와 같은 복잡한 구조의 추진기가 대개 장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크 37을 벤치마킹하면서 첫 번째 개념 중에 하나는 사실은 좀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무언가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것과 차별성을 갖추면서 그 다음에 마크 37보다 조금 더 고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의 추진기를 장착해야 되겠다는 선제적인 목표를 먼저 갖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펌프제트가 검토 대상이 됐고 다행히도 저희가 그 개발하기 이전에 펌프제트 설계에 대한 기본 연구를 한 2년 정도 수행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시작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희동 박사님께서 조금 보충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사님 의견 주시죠. 펌프제트는 우리 이승수 교수가 설명을 잘 하셨는데 어떤 프로펠러의 일종이거든요. 프로펠러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항공기나 헬기에서 또 쓰여지고 배나 군함 잠수함에서 다 쓰여지는데 어쨌든 공기나 물을 뒤로 보내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마지막 추진장치입니다. 선풍기 날개랑 비슷하고요. 그런데 펌프제트를 채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미국이나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잠수함이나 의뢰의 경우에 펌프제트를 추진을 하면 소음이 좀 적게 난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적게 지었는지는 전혀 몰랐고요. 그런 얘기만 믿고 특히 고속일 경우에는 추진기가 가장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적게 난다는 장점을 저희들이 듣고 이승수 교수랑 같이 의뢰 체계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좀 모르고 적용한 면도 일부 있습니다. 매번 솔직하게 주어진 임무라서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당시... 죄송한데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박윤정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중무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파괴력도 파괴력이지만 은밀성이거든요. 사실 조용히 다가가야지 왜냐하면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 요소는 기습이니까 그런데 나간다 그러고 떠들고 가는 꼴이 되거든요. 프로펠러가 시끄러우면 그런데 펌프제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강점이 은밀성이에요. 소리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게 그 강점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지 은밀성을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별다른 데이터 없이 해보자라고 시작했던 게 맞습니다. 지금 백상어 중에서도 독자 개발했던 부분들을 쭉 살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펌프제트 관련돼서도 개발할 과정에 있어서 기술 수준도 좀 좋지 않고 또 환경 자체도 굉장히 열악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다 극복하고 지금 해나오셨는지 또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인지 박사님은 어떻게 있었을까요? 제가 보는 어려운 환경은 우선 잠수함이나 의뢰의 추징기로만 적용되고 또 고속, 은밀성 위주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료가 군사 비밀로 분류되어 있고요. 알려져 있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중에서는 항상 의뢰나 잠수함의 경우에 추징기가 나를 밝혀내고 혹은 적을 식필하는 데 가장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배 진수식 같은 행사에 보시면 수상선 혹은 민간 선박 진수식에 참석하면 그대로 다 보여주지만 잠수함 진수식만큼은 프로펠러 보자기를 쌓아가지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게 다 비밀이거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나마도 초기에 우리가 이승수 교수 중심으로 응용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기본은 좀 알았는데 나중에 점점 알면 알수록 덕트와 프로펠러 사이 갭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블레이드 형상 문제라든지 끝단 문제라든지 등등 알면 알수록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외국 가서 훔쳐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독자 연구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박동 박사님하고 같이 개발할 당시에 초창기에 저희가 몇 차례 해외 무기 전시회 같은 걸 나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개발됐던 어로에 특히 저희가 관심이 있던 건 어로의 추진부였거든요. 구경을 나갔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류의 은밀성, 보완성 때문에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펠러는 형상이 공개되면 성능을 감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역설계를 하게 되면 역분석을 하게 되면 음향 특성까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모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그런 류의 해외 보완성에 대한 이런 각국의 경쟁 이런 것들이 좀 낮았었던지 저희가 봤을 때 그게 공개된 게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표내서 그거를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별다른 기념사진이나 이런 거 찍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 옆에 가서 싹 사진을 찍는 거예요. 뭔가 저희가 아는 길이의 뭔가를 들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처음에 시작했죠. 열악했죠. 그러셨군요. 사실은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되는데 한번 외국의 어느 어뢰의 해사로 갔더니 프로펠러를 막 이렇게 가려놨더라고요. 보전기를 싸놨어요. 그래서 싸놓으니까 더 궁금하죠. 저 같은 전자한 사람들은 프로펠러 날개가 뭐 중요하지? 이건데 싸놓으니까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헛수 없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손가락을 이제 프로펠러 쪽에 넣고 또 하나 손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날개가 몇 개 있는지를 세는 겁니다. 세고 세서 7, 8개 있네. 7개 있네. 8개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막 보여줬지만은 이제 그게 이제 그 어뢰의 특성을 나타내는 다시 말해서 어뢰가 오는데 아 저게 적군의 어뢰다 아니면 아군의 어뢰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소리가 제일 좋은데 그 이제 프로펠러 소리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안 가르쳐줍니다. 안 가르쳐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승수 박사는 운 좋게 가서 봤지만 저는 이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눈으로 보는 것 말고 손으로 그렇게 만져서 강제 볼 수가 있나요? 개수가 날개 개수가 몇 개 있는지는 보자기 속에 집어넣어서 보자기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안 되니까 하나 손은 센터 어디를 잡고 이렇게 부르면서 잡고 이렇게 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앞쪽도 이렇게 손 넣어서 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자기들 설명하고 있고 또 앞에 이제 딴 사람들이 가리고 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뒤에서 그 짓한 겁니다. 그렇게 한 번 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제한된 개발 환경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펌프제트의 설계 기쁨을 확보했는지 궁금한데요. 이 교수님 어떻게 좀 이걸 확보하셨습니까? 일차적으로 그 당시에 전혀 아무것도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 나라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선 기술은 굉장히 앞서 나가 있었습니다. 일반 프로펠러 설계 기술이라든지 잠수함 프로펠러 설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경제에 이른 상태였고요. 그걸 이제 어뢰에 적용하면서 특히 펌프제트와 같이 특수한 환경 특수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쉽지가 않았을 뿐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까도 박이동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덕토학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제작에도 문제가 됐지만 설계 당시에 설계 기법을 획득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접근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한 번 설계를 해서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을 갖고 실험을 한 다음에 이게 요구 조건이 그만큼 성능을 내는 것인가를 검증하는 이 피드백을 여러 차례 해야 되는데 그 실험과 관련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크기는 실제하고 똑같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분의 1,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려면 프로펠러만 하나만 갖고 실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앞에 몸체가 달린 채 몸체를 거쳐온 유동이, 흐름이, 물이 프로펠러로 들어가는 이 환경을 그대로 모사해줘야 실제가 구현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걸 실험할 환경이 안 됐습니다. 그런 류의 실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이 회류 수조라고 해서 이렇게 물이 그러니까 어뢰가 실제로 갈 수는 없으니까 어뢰는 고정한 채 물을 어뢰의 속도로 돌려주면서 프로펠러를 돌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 대전의 선박연구소에 그런 캐비테이션 터널이라고 있었는데요. 그게 가로, 세로, 단면, 직경이 제 기억으로 한 5, 60cm, 5, 60cm밖에 안 됐었습니다. 한 1m 됐나? 하여튼 작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크기 있는데 거기다 어뢰를 집어넣고 나면 꽉 차는 겁니다. 아주 꽉 차지는 않지만 실험에 영향을 줄 만큼 이렇게 꽉 차버리니까 실험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 기억나기로 90년대 초반인가 프랑스 해군이 관장하는 DCN이라는 실험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들고 프랑스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 물건 보내놓고 저하고 연구하는 거 가서 3주 정도 있으면서 실험을 해오고 당연히 그게 첫 실험이었으니까 설계와 이론만 갖고 접근했다가 첫 실험이었으니까 저희가 설계로 했던 거와 다른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설계 개설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설계 관점도 좀 고쳐지고 이러면서 결국 반복, 그러니까 실패의 연속이 결국 성공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박호사님 또 어떤 일 좀 있었을까요? 당시에 어쨌든 오픈된 자료가 부족하고 우리가 새로운 분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생을 했지만 가장 제가 높이 평가하는 그래도 담당 연구원들 한 30세 전후 연구원들의 개인적인 노력입니다. 제가 이승수 교수 예를 하나만 들자면 가족분이 새벽에 잠이 깨면 이승수 교수가 당시 이승수 연구원이었겠죠. 컴퓨터를 켜놓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데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 있대요.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저는 금방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설계 기술을 블레이드 선풍기 날개 같은 걸 컴퓨터에 띄워놓고 연구를 하다 보면 물이 흐르면 날개는 돌아가고 물도 후류가 돌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날개 사이만큼 돌면 후류가 어떻게 되지 하고 계속 그런 걸 하다 보면 날개가 도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 보면 자기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가족들이 그렇게 여러 번 봤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실 새로운 길을 가는 연구원들의 노력 그게 없었으면 아마 지금 오늘 이런 기술을 저희들이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 난관을 만나게 되죠. 1990년 말에 백성호 후미부 형상이 펌프제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발견되고 나니까 설계 변경까지 검토가 돼야 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이 교수님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후미 형상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가령 전동기랄지 그다음에 센서부, 폭약부,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다 장착되면 길이가 어떤 경우에 저희가 설계 당시에 처음에 예를 들어서 몇 미터로 정했지만 늘었다 줄었다 했습니다. 설계하면서. 그런데 프로펠러 입장에서 보면 늘면 내야 되는 힘이 더 세야 되니까 프로펠러 설계가 바뀌어야 되고 줄면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게 너무 세니까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개념 설계나 배치 설계가 바뀔 때마다 프로펠러 설계가 매번 다시 되는 이와 같은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다시 된다는 게 그냥 기존의 설계 기술이 있으니까 그냥 후딱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프로펠러 입장에서는 추징기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유동이 얘의 성능을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바뀌게 된다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어요. 적어도 3, 40차례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냐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모형으로 벤치마킹을 했던 어뢰 같은 경우에는 펌프제트 대상이 아니었던 후미 영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후미라는 건 이제 어뢰를 아시는 분 알겠지만 이런 볼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보셔서 뒤쪽이 이렇게 테이퍼졌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줄어들게 되는데 초창기에 했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살짝 좀 뚱뚱했었습니다. 뚱뚱한 채 들어오고 펌프제트를 매달리다 보니까 펌프제트에 덕트가 없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덕트가 있으면서 들어오는 유동이 깨끗지가 않고 막 교란돼서 들어오는 걸 사실은 경험 부족이고 시행착오지만 나중애나 발견을 한 거예요. 설계가 거의 끝났고 시험도 됐는데 그래갖고 다시 이번에는 프로펠러 입장에서 펌프제트 입장에서 역설계를 했습니다. 후미 영상을. 그런데 문제가 됐던 건 이미 이제 뒷모양을 찍어낼 금형도 다 만들었고 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체계부에 오늘 이 자리 못 왔습니다. 그 담당하던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이 제 학교 동기인데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추진부가 이겨서 바꿨습니다. 그러셨군요. 박윤성 박사님은. 그렇게 악유한 게 사실 안두권이 아니지만 추진기만큼은 이제 물론 속도도 우리 ROC1,2에 있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이순석 교수 설명대로 앞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의뢰의 몸체나 그다음에 그 몸체와 추진기 사이에 있는 방향타 이런 것들에 전부 영향을 미치고요. 추진기가 또 물을 갖다가 좀 그 앞쪽을 가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유효 반류라고 실제 우리가 적정한 물의 속도하고 추진기가 있으면 또 바뀌거든요. 그런 상당히 복잡한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초기에 100% 다 이론적으로든 실험적으로든 다 구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거의 대부분 구현해가지고 했지만 최종의 끝에 가면 또 조금씩 조금씩 에러가 나타났던 거죠. 그런 거 그게 사실 이거 외에 사실 많았는데 이 부분은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조금 더 한 셈입니다. 네. 이거 말고 또 펌프젯트 추진기 설계와 또 제작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좀 있었습니까? 그 추진기가 이제 제작 문제도 좀 복잡한 게요. 이제 그 일반 카운트 로테이팅 추진기나 다른 토피도의 추진기도 마찬가지지만 추진기는 밖에 드러나 있고 또 의뢰를 발상 안에 넣기도 하고 운반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돌출되어 있으면서 얇은 날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걸리면 깨지거든요. 제가 옛날에 경우래 국산화 사업에 실패를 많이 했다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프로필을 몇 개 깨먹었어요. 가다가 여기 조금만 걸리면 날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날개를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펌프젯트는 펌프젯트가 아니든 토피도의 추진기는 굉장히 비쌉니다. 3차원으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 혹시 깨지더라도 전체를 다시 만드는 그런 업체하고 경제성을 가지기 위해서 날개 하나하나를 만들어가지고 허브에다가 조립을 해서 쓰자. 그래서 하나만 깨지면 하나만 갈아내면 된다. 그런 개념으로 갔던 거죠. 네. 그러셨군요. 이 박사님 또 어떤 어려움을 기억하실까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를 요즘은 기술 발달해서 어떤 그 형상을 정밀, 3D 프린팅도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3D 프린팅이 있었으면 아주 속 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로봇팔 같은 그런 깎는 기구, 금속을 깎아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낸 기구가 있었는데 이 절점이 축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한 형상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겹쳐있는 것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당시는 근데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제작 기술이 3축이 다였어요. 그러니까 세 번밖에 못 깎어서 날개가 많이 겹쳐있으면 그 안을 못 깎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틀을 만든 다음에 금속을 붙는 주물 형상을 갖고 접근을 하자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날개가 조그맣고 실제로 제가 수치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굉장히 얇습니다. 얇다 보니까 주물이란 건 뜨거운 쇳물을 부어서 식힌 다음에 써야 되는데 얘가 틀 모양 그대로 식지 않고 식으면서 두꺼운 데는 천천히 식고 얇은 데는 빨리 식다 보니까 원래 형상이 안 나오고 뒤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밀주조를 해보자고 해갖고 국내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업체를 어떻게 찾아서 사장님은 굉장히 안 하고 싶어 했는데 막 이것의 의무와 그 다음에 이게 갖고 있는 국가적인 그런 의미에 대해서 막 설득을 해갖고 결국은 뛰어드셨어요. 그래갖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는 결국 정밀주조를 통해서 이 날개 하나하나를 거의 공차 2, 3% 이내까지 구현할 수 있는 기술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연구원이지만 그런 분들도 굉장히 희생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나중은 어떻게 되셨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라고 해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발품을 더 많이 팔았거든요. 반은 밖에서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펌프젯트 추진기의 독자 개발한 부분들 또 의미와 평가를 한 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두 분께서 그 부분을 한 번 평가를 좀 주시는데 먼저 박위동 박사께서 조금 평가해 주시죠. 펌프젯트는 어쨌든 당시에 국내 제로 베이스에서 선진국 극히 일부만 가지고 있던 지금 미국, 지금도 현재 실전에 배치돼서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정도, 프랑스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뒤에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할 경우례도 적용했지만 어쨌든 제로 베이스 근처에 출발해가지고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또 다른 방산업체의 많은 도움 또 국내 연구기관들 시험시설 활용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신기술도 개발하면 된다는 사실을 하고 실제 무기실에 적용까지도 했던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교수님께서 그 이제 전체적인 추진기뿐만 아니라 백상화 전체를 놓고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수중무기체계를 수입해와서 활용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르는 게 갑인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뢰한 발에 얼마다 그러면 뭐 이건 깎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상대방이 또 미국이라는 우리 큰 우방이었고 근데 이제 백상화 개발을 하는 초기에 제가 아주 그때는 연구원이었고 그래서 정확히 내막은 파악 못합니다만 아마 그런 이유에 반대가 좀 있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저 어쨌건 연구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의지를 갖고 추진해서 성공 이전에 개발이 시작되고 나서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그 판매해야 되는 판매가가 조금 조금 낮아졌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굉장히 수입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체로서 펌프채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기체계도 역시 의지를 갖고 투자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게 제일 큰 의미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형 중월의 백상화 개발사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주제에 계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이어가겠습니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